하역 기계에서 하역이라는 것은 어떤 기차랄지 또는 트럭이랄지 이런 데서 물건을 내린다 그런 뜻이야 그리고 건물 같은 데서 3층이나 2층 초5층 건물 같은 데서 위에서부터 완성이 되고 자재를 내릴 때 이런 것들이 하역이죠 공장을 이전한다랄지 그런 경우에 하역 가벼운 것 저속으로 무거운 것은 저속으로 가벼운 것은 고속으로 하여 고속이나 저속에서 다같이 동일 동력이 요구되는 것 자 여기에 지금 전동기가 있다 합시다 모타 그러면 여기에 지금 부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하가 동일한 동력이다 그러면 이게 정동력이죠 값이 일정한 동력 그러면 이때 전동기는 정출력 전동기를 쐬겠죠 출력이 일정한 것 자 출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출력을 각속도와 토크로 구한다면 2π 60분의 n 초당 휴전수를 각으로 표현한 것이 각속도죠 거기에 토크가 돼요 그래서 이 토크에서 왓트랄지 또는 킬로와트의 단위를 쓰는데 왓트랄지 킬로와트 그러면 여기서 토크가 어디에 비례합니까 토크가 바로 전류에 비례하죠 전류에 비례 유도전동기라면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고 직류직권이라면 전류의 제곱에 비례 직류직권은 전류제곱 그 다음에 유도전동기라면 전압의 제곱에 비례 그러면 자 보세요 속도가 높을 때는 전류가 적게 걸려요 가벼우니까 속도가 느린다는 것은 무거우니까 전류가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 특성 정출력 특성은 대개 우리가 직류직권 특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출력이 일정하면 동력이 일정하다 해서 우리가 대개는 전동기라면 정출력 특성이고 부하 거기에 공급하는 부하 동력이라면 정동력이 되는 거죠 동력이 일정하다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루스선도 다음과 같이 표시할 때 백완곡선의 식은 백완곡선이라는 것은 뭡니까 광원으로부터 광도를 그린 것이죠 광원 뭐 예를 들어서 LED 램프든 또는 백열전구든 형광등이든 거기에서 나오는 빛 에너지를 광도의 크기로써 직선으로 쭉쭉 그어가지고 그 결과를 이은 선이 백완곡선이에요 그래서 목적이 뭐냐 이 루스선도는 목적이 뭐냐면 광속을 구하는 것이죠 어떤 광속? 전체 광속 올 전체 광속 온전 전체 광속 F를 구한다 그런 뜻이야 뭘로 써? 루스선도의 면적으로 써 루스선도 루스선도는 광원으로부터 뭐를 합니까? 이 광도를 쭉쭉 그어가지고 그 끝을 연결하는 선이에요 그래서 세로가 뭐냐면 이것이 세로에다가 여기다가서 쭉 각도를 그래서 보통 이 식이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거기에 이제 우리가 광도 i i 그러면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합시다 코사인 0도가 되면 얼마가 돼요? 이 1이란 말이에요 코사인 90도가 되면 0이죠? 코사인 180도가 되면 얼마죠?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0도일 때는 0이니까 코사인이니까 1 플러스 1에다 i이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다 그런 뜻이야 그러면 여기가 100이니까 뭐가 나와야겠어요? 50이 되겠죠 50 자 이것이 100이다 그런 뜻이야 0도일 때 그리고 90도일 때는 0이니까 절반만 나와야 돼 그러면 50이 들어가면 여기가 0이니까 50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180도일 때는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이죠 그래서 현재 이러한 그림을 수식으로 본다면 i 세타, 세타가 변할 때의 광도의 변화는 4번이 되겠죠 4번이 됩니다 이것도 우리 교재에 있는 겁니다 교재에 있어요 어떻게 해야 했나요? 그 다음에 insight 한번enn 두도록 그리고 네